마이크 어디가? 우리 나릴라 마다 라이르TV 라이르TV 아침에 탄성 엄청 심하네 누가 탄성하는거야? 응 마스크 안신사랑 케이스필도 안한 사람 왜? 마이파트 마이파트 상호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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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티켓이랑? 이 티켓? 이 트라블 오토리티 트라블 패스? 김라희 경영리 PMP 네 감사합니다 소셜디프스턴핑 유지해 여보 공항 진짜 오랜만이다 8개월만 진짜 상황없다 짐이 없으니까 그래도 빨리 가겠다 우리 예전에 여기서 엿새 보리셨던 것 같아요 다 달았네 그런데 요거 여보 어디가요 집에 가요 드디어 한국 가는 거예요 한국에 가고싶은 이유가 뭐예요? 국밥 먹고싶어서? 현대 국밥 먹고싶어요 곱창에 소주도 먹고싶어요 마닐라에 왜가요? 대사관 가야돼요 대사관에는 왜 가야돼요? 공중받으러요 오, 날씨 좀 Peanut 시원해도 좋다 아씨... 진짜... 진짜... 구름 속을 날아가고 있는 것 같아 맞지? 란스랑 페이스들 이렇게 하고 이거... 풍속하려구요 어? 풍속하려구요 이 깨끗은 안 되는 거via죠? 풍속하지 마 풍속하려구요 진짜 모르겠다고? 풍속하는 VAN 풍속하려구요 휴대전화 바로 풀어지러구요 지금 같이 가기 바로 풀어주면 무언가 기회를 끌어줘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